사진 예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공교롭게 2019년도 7월 네번째 주에 사진하고 관련된 몇 가지 일을 한꺼번에 했어요. 먼저 사진 아카데미, 사진 강연하는 곳에서 저한테 사진 관련된 강연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거기 아카데미에 방문했고 그리고 바로 그 주에 먼 곳에 떨어지는 전시장 세 곳에서 전시를 봤는데 전부 다 사진 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 전시 모두 동시대 사진의 어떤 다른 흐름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진 전시였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사진에 대한 일반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2000년대 전후에는 사진평론가가 따로 있었습니다. 사진평론가는 지금도 있으세요. 그런데 미술 전공자인 작가가 사진으로 예술 작품을 갖다 만들면서 저처럼 미술평론가들이 사진작업돼서 논평하고 심사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리고 미술계에 쏟아지는 사진작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미술가들이 보통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대 출신작가들이 만든다고요. 그래서 사진과 미술의 경계가 모호하게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하지만 사진계하고 미술계는 엄연히 나뉘어 있어요. 먼저 2019년도 7월 23일 저한테 요청을 해서 갔던 사진 아카데미가 충무로에 있어요. 충무로는 한때 사진하고 영화계의 메카로 알려졌죠. 그런데 영화계 사람들이 영화계 인력이나 하부구조가 충무로에서 떠나는지는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기 아카데미 방문하러 충무로 여기 내려보니까 인근에 있는 많은 상점들이 사진하고 연관된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아카데미 그린 아트 아카데미였던 것 같은데 그 아카데미 건물의 맞은편에 얘기로만 듣던 반도 카메라라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반도 카메라는 1982년도에 설립된 카메라 가게인데 라이카 카메라라고 들어보셨죠. 고가의 외제 카메라라잖아요. 라이카 카메라라든지 핫셀브라드 같은 고가의 외제 제품을 주로 말 취급을 하고 홈페이지를 보면 공식 파트너십으로 라이카를 취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기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라이카 카메라는 아마 여기서 전속으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동시대 미술계에서 사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개갈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낸 채 한 꼭지가 아예 사진이거든요. 그만큼 사진의 비중이 지금 미술계에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강좌를 마치고 그로부터 한 이틀 있다가 7월 25일 날 전시 3개를 연달아봤는데 하나씩 소개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시청역에 있는 이루스페이스라는 전시공간에서 열린 박형렬 전시입니다. 박형렬 개인전. 이 전시의 제목은 언신랜드인데 정확한 전시의 타이틀은 제10회 이루사진상 전시부문 수상자 전시입니다. 이루사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루재단은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인데 이루사진상은 이루재단에서 주는 사진상입니다. 다른 장르, 회화나 설치작업이 아니라 사진에만 주는 상이에요. 그 상의 전시부문 수상자이라는 얘기죠. 박형렬 작가는 제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 블로그에서 룩스 개인전, 상상마당 개인전, 송은수자장구 개인전 등 여러 이 사람의 개인전을 제가 거의 대부분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검사해봤더니 이 작가를 제가 처음 만났던 때는 지금부터 5년 전이 2014년도 2월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기록이. 그때 경기창작센터라고 있어요. 경기창작센터에 박형렬 씨가 입주작가였어요. 그래서 경기창작센터 측에서 저한테 입주작가들 멘토링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원래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평론가랑 입주작가 한 두세 명을 매칭시켜서 평론가의 의견을 듣게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저랑 매칭된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가 바로 박형렬 씨였어요. 가서 봤는데 사진작업인데 제가 그동안 봐왔던 일반적인 사진작업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사진작업은 대개 몇 가지 범죄로 분류가 되거든요. 다큐멘터리 사진이거나 연출 사진이거나 그 밖에 몇 가지 분류가 있단 말이에요. 혹은 인물사진 혹은 정물사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 작가는 그렇게 분류하기가 약간 어려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대지미술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퍼포먼스 아트를 기록한 사진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설치미술을 기록한 사진 같기도 하고 동시대 미술의 여러 흐름들 설치미술이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대지예술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사진 매체로 재현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업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은 대지의 자연환경의 어느 부분을 땅을 파가지고 어떤 도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위에서 수적으로 찍어가지고 만든 사진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세모나 네모나 마른모처럼 아주 기본 도형들 기본 도형들은 아주 인위적인 도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위적인 도형을 자연사물에다가 인위적으로 대입시켜가지고 끌어내는 어떤 아름다움이 좀 남다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 가서 봤던 전시는 강남역에 있는 스페이스 22입니다. 스페이스 22도 사진 전문 전시장입니다. 이 전시장에서는 김동욱의 서울 심야산포2라는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어요. 왜 서울 심야산포2냐? 똑같은 제목. 서울 심야산포라는 이름으로 바로 작년, 2018년도 7월 달에 이 작가가 개인전 연바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 심야산포는 어떤 전시냐면 서울의 야경을 담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야경 사진은 사람의 마음을 좀 들뜨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아주 옛날 기억이지만 벌써 한 30년도 더 된 기억 같은데요. 시청역에 지하부도 있잖아요. 지하부도에서 아마도 서울시 같은 곳에서 주관한 것 같은 도심 풍경을 찍는 사진점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가 가보면 천편윤률적으로 서울의 굉장히 높은 어떤 마천루 또는 현대적인 마천루와 아주 화려한 어떤 조명과 이런 모습을 칼라 사진으로 찍어서 어떤 현대 문명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발전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야경 사진이라는 점은 똑같은데 김동욱의 서울 심야산포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전부 다 흑백 사진이고요. 발전한 어떤 서울의 어떤 도심 지역을 갖다가 포착한 게 아니라 재개발되기 일부 직전인 건물들만 주로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촬영될 때는 바로 요즘입니다. 2018년도, 19년도 한 요 무렵인데 그 사진에 담긴 건물들은 20세기 중반 저 같은 사람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한 4, 50년대 전후에 지어진 일제시대 건물도 있고요. 현재 동시대 건물하고 잔존하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그런 전 근대기 혹은 근대기 건물들을 사진에 담으셨더라고요. 그럼 이런 사진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재개발 직전에 있는 어떤 사진들에 대한 어떤 기록인 줄 알았어요. 금방 사라지는 어떤 공간들에 대한 그런 경우는 있죠. 독일의 베어부부라는 사진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가들은 1930, 40년대 사라지기 일부 직전에 있는 유럽의 공장 건축물들만 여러 장 찍었거든요. 그거는 그런 사진들을 갖다가 유형학적 사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 사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치 중에 하나는 일단 무미건조해요. 그래서 어떤 감동, 어떤 감동의 질감을 별로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증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라질 어떤 종류의 어떤 유형의 작업들에 대한 어떤 일련의 기록이 갖고 있는 고증적인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옛날 건물들은 그 건물들과 함께 성장기를 보낸 어떤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연민하고 감동과 기억을 둘 수 있겠죠. 작가가 노린 건 아마 이 두 번째인 것 같더라고요.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실제로 작가가 서울에서 서울의 아주 중요한 지역에서 중심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다 다니셨더라고요. 이날 마지막으로 봤던 전시는 안옥현의 사랑에는 이름이 없다라는 전시로 이건 반포지역인가? 그쪽에 있는 갤러리 기체라는 곳에서 열린 작가의 개인전이었어요. 전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시절 혹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인물 사진에 무표정한 어떤 사람들의 상반신 사진을 찍은 연속적인 어떤 유영학적 사진들이 굉장히 인기를 끈 적이 있었거든요. 안옥현 작가도 비슷한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요즘 찍고 있고 그런데 약간 좀 다른 거는 여성이 한쪽 가슴을 노출시킨 그런 연속된 인물 상반신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재현을 만든 작업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여성에 대한 성적 욕망이건 아니면 그냥 성적 욕망이건 보통 그걸 갖다 재현하는 작가들은 남자에게 마련이거든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한 2000년대 전후부터 제가 볼 때는 여성 작가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하나의 관심자였기 때문에 독립된 폴더로 비슷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 모아놨습니다. 안옥현 작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련된 저서 있잖아요. 저서에서 하늘꼭지가 아예 그런 내용이에요. 여성 작가가 성욕에 대해서 재현할 때 당신은 안옥현 작가에 대한 스토리가 안 돼 있어서 제 책에서 다루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긴 서사 긴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때 그거를 회화나 사진작업으로 나타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영상인데 그래서인지 서사가 좀 길게 필요한 그런 사진작업의 경우 작업을 하다가 영상작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찬경도 그랬고 이몽순도 그런 경우고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영화를 찍은 경우죠. 그리고 정연주라는 작가가 있죠. 그 작가도 사진으로 보통 알려졌지만 나중에는 영상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도 영상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옥현 작가의 개인전에 보러 갔다가 그 안에서 전시장 한켠에 영상이 틀어지고 있는 걸 잘 알았어요. 가서 보고 아 이런 긴 서사가 필요한 어떤 작업이어서 사진에서 영상으로 잠깐 이렇게 넘어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받죠. 기본적으로 여성작가가 여성의 성역 여성의 욕마에 대해서 재언하는 어떤 한 경우를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이자 어떤 긴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때 사진 스틸 사진에서 무빙 픽처 영상으로 넘어가는 요즘 사진기의 한 경향을 안옥현의 개인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넷째 주에 봤던 혹은 제가 경험했던 사진과 관련된 일들을 정리하는 영상이었습니다.